도끼 여기 있다. 도끼 여기 있다. 도끼 여기 있다. 잡아 잡아. 시간 뒤져. 야 얘들아. 아 매트 이거 왜 좀 봐라. 허리 다들 나한테 그러지? 내가 아마 이게. 뭐가 있는 줄 알고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지? 야 이거 잘못하면. 목숨 한 개가 다섯 개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. 어? 아 매특이 다 잡았는데. 얘들아 뭐하고 있니? 같이 놀자. 여기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? 나 타놨어 나 타놨어.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? 어딨어 어딨어. 야 같이 놀자 얘들아. 같이 놀자. 같이 놀자. 같이 놀자. 같이 놀자. 야 다 돼. 아 봐라. 얘들아. 아니 형이 짐식이까지 타고 다니시면 어떡해. 호랑이 형이 있어요. 호랑이 형이 있어요. 형이 여기 봐주셨어요. 호랑이 형. 호랑이 형. 호랑이 형 원성이 뒷버스 장난 아니야. 형. 형 메뚜기만 좀 사내해야 되는 거 아니야. 기린도 놓고 지금 메뚜기는. 야 일단 메뚜기가. 메뚜기가. 메뚜기가 뭔가가 있는 거 우리가 죽여야 돼. 메뚜기가 뭔가가 있는 거 우리가 죽여야 돼. 메뚜기가 더 있잖아. 지금 싸움하고 있겠지. 맛있겠다.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뭐 하나만 먹어. 이거. 야 맛있니. 배고팠구나. 좀 배고팠구나. 내가 좋아하는 거 되게 많네.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었어요. 그렇지. 식빵 어때요 식빵. 야 나도 좀 먹어야 되는데. 메뚜기 왜 이렇게 왔나. 아니야. 메뚜기 이 근처에 있어. 어. 메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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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메뚜가. 메뚜가. 메뚜가 절로 간다. 메뚜가 절로 가. 아 이거 나 홀로 집에 해야 뭐야. 어. 형. 형. 할 얘기 있어. 할 얘기 있어. 뭐야. 할 얘기 있다고. 야 이거. 야 이거 뭐야. 형 할 얘기 있다고. 형 할 얘기 있다니까. 뭐야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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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두기. 아. 네두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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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역시. 이게 내가 뭘 얻으니까. 네두기. 아. 아. 정의 협곡을 하네. 내가. 어차피 내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. 철저하게 숨어있겠어. 마지막 한 방을 노린다는 거야. 어차피 난 죽은 줄 알고 있거든. 어차피 난 죽은 줄 알고 있거든. 이거예요? 목숨도 한 건 뭡니까? 아니 이거 아까 우리 처음에 준 거 아닌가요? 모든 멤버들이 살로 붙은 병원을 바꾸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게 그리하게 두 개가 있는 거지. 그럼 저 두 번 살 수 있는 거예요. 대부분의 계란을 부드는 거야? 여러분들의 계란을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몰린 계란을 이루고 두 개가 몇 개의 시간을 보라고 방탄소년단에 나온 것들은 촬영을 시작하는 것들 진짜 잘 안가 campus 오늘의 왕국은 바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. 맞습니다. 코란이가 있었으면 저쪽으로 오르보라고 이쪽으로 오르보라고 어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어제까지 도망 마치면 살 겁니까?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. 그날이 왔습니다.